이 분에게는 컬투쇼에서 오피셜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로 가칭할 만큼의 실력을 저희가 인정한 가수입니다. 언제나 컬투쇼를 사랑해주시고 먼 일만 있으면 달려와주시는 의리의 엄청난 가수 청량 록선머송으로 돌아온 흰 박혜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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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25년 전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저희가 98년에 데뷔했는데요. 98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죠? 자 데뷔하자마자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초대형 신인 제로 베이스원 어서오세요. 그럼 뭐 단체 인사 한번 멋있게 봅시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원입니다. 저런 베이스원. 옛날 데뷔하고 막 첫 방송 막 돌 때 막 기억나죠? 네. 저는 어디 방송 나가면 눈을 안 깜빡거렸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네 뭐라고요 선배님? 동환씨가 98년생도 있겠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형만 98년생이래요. 네. 나머지는 다 200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참나. 세상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자 한 분 한 번 인사 좀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원의 햇살같은 리더를 맡고 있는 성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한빈군. 어우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잘 나와요. 괜찮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에서 맞청을 맡고 있는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김지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 짱구리 짱허입니다. 짱구리라고? 네. 너구리랑 닮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의 스마일리 보이 석 매튜입니다. 석 매튜. 매튜 석. 석 매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의 달콤한 목소리 김태레입니다. 김태레.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김태레. 목소리 좋아요. 처음이에요. 다음. 자 천천히 이제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 섹시큐리 리키입니다. 리키. 섹시큐리. 시큐리티라 그런 줄 알았어요. 예예예.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베이스원의 긍정을 맡고 있는 김규빈입니다. 긍정을 맡고 있어요. 김규빈. 신화의 긍정이 김동환 씨잖아요. 긍정 맡고 있잖아요. 위트를 맡고 있죠. 아 위트. 아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신화의 위트 가이 김동환입니다. 위트는 나에게. 또. 네.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원의 에너지 박건욱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이 제로 베이스원이 아주. 막내 행위가 남았습니다. 막내. 그래서 막내를 지금 소개하자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태균이 형 너무하시네요. 네. 막내를 소개 안 했다고 지금 제가. 자 막내. 당신을 기다리고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원의 막내 한유진입니다.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 자 우리 두 팀이 이제 함께 할 텐데 흰 씨는 4월에 사랑의 컬센터에서 저희 컬투쇼에 함께 했고요. WS 지원업이 가야지 신곡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를 대표로 홍보하러 왔었던. 네. 오늘 왔는데 흰색 느낌이 아까 문자가 왔는데 흰승미 씨가 안 그래도 이 문자를 남기셨어요. 회원님 성모 말이 하세요. 라고. 라디오 끝나고 성과대 가시나 봐요. 인생 위엔 니트에다가 이렇게 작게 엉큐쇼 입고 오셨는데. 이름에 좀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흰으로 다. 오랜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네. 좀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3166님. 누가 회원님 자리에 구덩이 팔았나요? 제로 베이스원님들 옆에서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작고 소중하네요. 지금 이렇게 저희랑 사이에 지금 딱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딱 구덩이 팔은 것처럼 혼자 훅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작고 소중하지만 파워풀한 가창력의 흰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0일에 데뷔한 제로 베이스원. 마지막 데뷔했구나. 아니 라디오는 어떻게 좀 출연해 보셨어요? 아니면 컬투쇼가 처음입니까? 최근에 이제 두 번 라디오에 다녀왔습니다. 좀 다르죠? 딴 라디오랑 분위기가.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있는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저희가 조금 다른 설렘을 안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가까이에서. 대치한 상황이에요. 절대 눈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역살 잡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기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 꼭 추가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장하오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 몇 번째 생일이에요? 23번째요. 하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하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선물을 뽑을 기회를 하나 드립니다. 오. 뭐야. 뭐예요? 오. 진짜 좋은 거예요. 뽑아요. 한 개만요. 하나만. 네. 발표해 주세요. 직접. 백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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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장 실속 있는 걸 뽑았어. 진짜야? 원래 선물 안 주는데 여기에 막 그냥 아까 뭐였죠? 아까 주인한테 꼭 처리해 줬는데. 기쁜 밴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게 백화점 상품권이 제일 좋은 거래요. 와. 금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팔아도 되네. 어떻게든 매니저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자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제로 베이스 원. 그룹 소개부터 한번 직접 누가 해주시죠. 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네. 제로 베이스 원 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니까요. 네. 제로 베이스 원 딱 0에서 1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설렘을 안고 달려 나아가겠다는 뜻을 담은 팀입니다. 다른 후보는 없었어요? 그룹 명 중에? 저희는 사실 듣고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이거야? 그냥 정해진 거구나. 제로 베이스 원 먼저 있고 제 아우면 다 뒤에 있어요. 예? 뭐라고요? 먼저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저희 멤버가 결성이 됐습니다. 아 먼저 졌구나. 신화는 원래 계속 신화 했었어요? 네.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너희는 신화야? 처음에 막 아 왜 신화야 이상한데. 아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 부끄러워서. 우리 외국 멤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중국에서 온 장하옥. 생일 맞은 장하옥. 그리고 그 옆에 리키. 리키도 중국 멤버. 캐나다에서 온 석 매튜. 석 매튜. 석 매튜. 석이 석씨예요? 한국 석이? 네. 마스터네임이 석이구나. 그래 석 매튜구나. 와. 한국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석우현입니다. 석우현. 석우현. 굉장히 매튜처럼 생겼네요. 아 왜지? 그렇지 않아? 매튜하게 생겼어. 매튜 얼굴이 있어. 미디어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캐나다에서. 아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캐디언이요. 네. 어디에서요? 캐나다 어디? 아 벤쿠버요. 벤쿠버. 라인쿠버. 네. 뭐가 유명하죠? 어. 비예요. 네. 비 때문에 유명해요. 비 많이 오죠? 네. 자주 와요. 노스벤의 순대꽃밥주 또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슬픔을 안 하고 있어. 우리 제로 베이썬이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앨범 발매 하루만에 무려 요즘도 이렇게 팔리는 와 124만 장이 나왔대요. 오마이갓. 일주일 만에 182만 장이 판매됐대요. 이거는 케이팝 역사상 아마 최초로 있는 일이고요. 데뷔 앨범 초동 일주일 판매량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고 역대 모든 그룹 중 초동 1위라는 대기록을 지금까지 깬 친구들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다 깬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막내. 실감해요.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 알았나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기간이 좀 오래됐었어서. 데뷔조가 결정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데뷔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준비를 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막 1년 셀러를. 아니 막내가 저 마이 셔츠 일부러 뒤로 넘긴 건데 왜 형들이 자꾸 앞으로 해. 아 좀 놔둬. 프로틱 프로틱. 스타일이야 스타일. 스타일이야 일부러. 야 그거 나도 알겠다 스타일인 거. 왜 자꾸. 뭐 하는 거야 지금. 뒤로 넘기는 게 유행인데 요새. 약간 막내 짖겨지 마. 그 형들이 계속 그걸 다. 저희가 보호본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혜진 청바지 이런 거. 혜진 청바지 이런 거 다 꿰며놓고 막. 7204님. 규빈이 머리는 바람에 맞은 건가요? 귀여워요. 머리 이렇게 된 거. 이거 컨셉인가요? 네. 리더가 봤어 지금. 저것도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거야. 바람에 창문 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성이 있고 다들 잘생기고 멋지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그쵸.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자 흰씨가 어저께 바로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신곡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너에게로라는 노래고요. 부제는 유로파라는. 유로파? 유로파가 뭐죠? 이게 목성위성인데. 이 노래 자체가 가사말을 좀 아까 이따가 들으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새벽을 넘어서라도 너에게 달려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잠을 안 자고. 네. 우리 정말 잠이 안 올 만큼. 잠이 안 오죠.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아 그건가요? 네. 네. 잠이 안 올 만큼 힘들고 지친 날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럴 때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면 참 힘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한 그 위성 중에 목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위성이에요. 그래요. 목성이. 그래서 혹시 저 어느 그 태양계에서 이 우주에서 나를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어떤 생명체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향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노래를 담은 노래입니다. 지구에서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목성에서는 이제 알아보고 있네요. 지구에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지용 씨가 유로파? 축구인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유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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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축구인 줄 알았다고. 야 박근태 씨가 만들었네요. 네 이게 진짜. 진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브랜드 뉴드 박근태 씨 산하에 있는 팀이 만드신 거예요. 박근태 씨가 디렉터를 하시고. 어 디렉 봐주실 때 안 힘들셨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어머. 밑에 조용수 형님이 디렉터를 봐주셔서. 아 진짜요? 저는 박근태 작곡가님께서 직접 디렉터를 봐주셨는데. 힘들겠어요? 근데 형님은 노골적으로 힘들게 안 하잖아요. 묘하게 힘들게 하지. 묘하게 힘들다고 하시는 게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되게 말씀 많이 아끼시는 편인데 딱 두 글자만 얘기하세요. 다시. 다시. 네. 힘들게 했네. 두 글자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계속 오기가 생기고.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점점 생겨서 녹음을 3일에 걸쳐서 했어요. 어휴. 아니. 혜원 씨같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이거를. 더 욕심이 생기고. 네.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작곡가님과 함께 마음을 합치는. 좀 힘들겠네. 박근태 씨가. 박근태 씨는 유로퍼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휴.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작사는 또 흰 씨가 직접 하셨고. 네. 이런 아까 드린 메시지를 담아서 작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완전히 애절하면서 고음을 막 찌르는 우리 흰 씨만의 발라드 느낌은 보다 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좀 있나요. 네. 아예 다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도전하는 장르일 것 같아요. 그럼 노래하시죠. 네. 네. 지금 노래하십니다. 되게 좋죠. 와. 와. 되게 있었죠. 와. 우리 제로웨이스원을 예. 지나서 앞으로 지나서 지금 무대로 갑니다. 우리 오늘 흰색 가운을 성가대 가운 느낌처럼 입고 오셨는데. 예.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자. 우리 재배원 멤버들이 흰 씨 멤버를 이렇게 가까이서 일 열어서 이렇게 오늘 감상을 하시는데 이따 감상편을 좀 들어볼게요. 예. 자. 준비되셨나요. 흰 씨. 네. 자. 오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연겨로. 부른빛이 맴도는 빗방울 뒤로 쏟아질 듯 번지는 긴 밤의 그림자 고요해 잠든 작은 별들도 하나 둘게요. 나연겨로. 나연겨로. 예. 예. reins. 굳이 내 꿈을 주고만 싶어 새벽을 날아서 갈 수 있다면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찬란하게 일러인 달빛 조각들 내 귓가에 일러인 목소리 어디선가 들린 것 같아 이미 분명하게 차오른 기절 바람처럼 스쳐갈 순간이라도 두 눈 닫고 싶어 닫기를 바래 너에게로 까만 밤 모두가 잠이 든 사이 너에게로 눈부신 내 꿈을 주고만 싶어 너에게로 새벽을 날아서 갈 수 있다면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너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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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주고만 싶어 너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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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광희씨가 노래를 또 혼자 부르려고 만드셨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로베이스온 멤버들이 모두 탄성을 부르면서 우리 리키 특히나 리키는 건욱씨를 계속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 네 이따가 저희가 라이브를 저희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감 주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부담감을 주면 아 그 제가 오면서 이런 또 가사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인증하셨어요 라이브 인증이죠 라이브 인증 본인이 쓴 가사를 또 까먹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반성합니다 예예 뭐 티면 별로 그렇게 안 났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의 표정에서 네 이런 표정이죠가지고 아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길치일사님 할렐루야 안미룡 언니가 노래 부르니까 해가 나왔어 성가대 만나봐 오서연 차배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내로운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로베이스원의 매보가 누구죠? 누가 그 보컬 주로 맡고 있죠? 바로 옆에 어? 둘이 예예예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테레가 테레 바로 옆에 지금 희씨 옆에 있습니다 네 네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실제로 처음 들어보거든요 음원으로만 듣다가 어 근데 여기서 들었는데도 음원이시네요 여기서 들어도 음원이시네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테레씨가 이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여기 문자 있는 거 김태용씨 네 김태용씨께서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집중해서 듣다보니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약간 날씨마저도 안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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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기도 하고 장마도 길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뭔가 감성의 공간을 좀 두드린 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사 작업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응원 많이 되고 응원이 많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끝나면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 혼자 부르려고 만들어요 그거는 박근태 작곡가님께 박근태님 왜 그랬어요 노래하시는데 약간 날씨 아예 OST 드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어? 소름 돋았어요 감성을 받은 거야? 네 날씨를 개개하려고 온몸을 흩날리는 어떤 주인공의 그런 그런 느낌이 보였어요 그렇게 놀라야 돼? 거기에서 지금 모티브가 있었던 거에요? 어? 정말 정말 그 영화를 보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야오오 네 그래서 키워드를 나열을 하니까 이 가사가 나왔어요 와 진짜 혹시 박근태씨? 근태형 보고싶어요 너무 소름 돋았어 콘서트도 하신다고 네네 제가 비록 오늘 라이브는 조금 실수를 했지만 완벽한 무대는 콘서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야 그 역삼동 아트센터에서 하시네요? 아 역삼동에서 이전했습니다 아 예 어디로 갔어요? 아 그 강서구 쪽으로 아 네 그냥 엘지 아트센터에 가십니다 네 엘지 아트센터라고 여기가 음향이 정말 좋거든요 누구나 꿈꾸는 공연장인데 아 여기서 신이 이제 또 공연을 한다니 네 최근에 박정현 선배님께서 콘서트를 아 여기서 했구나 네 네 아 그래 거기 좋더라고 엄청 좋더라고 사운드가 진짜 좋더라고 제가 게스트로 갔었구나 네 무대를 갔었는데 아 내가 어떻게 언제쯤이면 이런 좋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박정현씨 이후에 두 번째로 오르신 네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엘지 아트센터에서 여기 아무한테나 대관을 안해줘요 아 그러니까요 진정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음 그쪽이랑 알아요? 아니요 나도 좀 해달라고 나도 좀 해주세요 아니 이번 콘서트 때는 약간 좀 댄스도 있습니까 댄스? 아 댄스는 없고요 제가 일렉을 조금 배우고 있어요 일렉 기타를 진짜? 네 그래서 방금 들려드린 노래를 최근에 페스티벌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면서 불렀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콘서트에서도 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렉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가서 제로베이션에 라이브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4부로 넘어갈게요 투신아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투쇼 밥먹어도 배고플 때 투시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투쇼 투시컬투쇼 우로로로로리로 랜披이래리 제을 screw offshore 만세 차라라라compil 찔 calmun 오로로 레오르레 이리오 이리 레이로 오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오두 야라라 오디 컬투쇼 울라리 오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오 야라라 오디 오라라 야라라 오디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울라리 오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오 두시 앵 컬투쇼 4위 물려합니다 흰과 제로 베이스 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 베이스 원의 신곡을 한번 가열차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누가 소개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 마총 김지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웅 네 김지웅입니다 저희 데뷔곡 인블룸은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꽃이 없는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우리지만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아주 청량한 곡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맞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청춘이지만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 에너지를 닮아가네 재배원 녹음할 땐 아까 박근태씨가 드랙을 봐줬다고 했는데 흰씨는요 드랙을 누가 봤습니까? 노래할 때 녹음할 때 작곡가님께서 봐주셨어요 까다롭진 않았나요? 그리고 저희 근데 노래가 워낙 높아서 저희도 이제 계속 줄이 들어 녹음실 안에서 이렇게 되게 운동하는 것처럼 습기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안무가 좀 추면서 했던 것 같아요 숨을 추면서 숨을 추면서 네 안에서 땀을 좀 내야 목소리 잘 나오니까 일부러 옷을 벗거나 이런 친구는 없었어요 더워서? 이제 난방 입고 있으면 난방 하나 벗고 약간 이러고 요즘 친구들도 난방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와이셔치 아니야? 와이셔치 아니 더웠다고요 난방 된 것 같이 다들 땀 흘리니까 난방 된 줄 알았다 그리고 연습할 때 하우씨가 말이 많았어요? 하우씨? 연습할 때 근데 아니에요? 말 많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아니 아무래도 하우가 이제 저희 센터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책임감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우도 이제 정말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아서 의견을 좀 많이 내는 의견을 중요하죠 의견을 내는 건 네 뭔가 안무 디테일 아이디어가 많은 거구나 안무 디테일 중간에서 잘 보여서 어 여기 뭐 앞으로 가지고 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름은 하우지만 항상 부하우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아우 매관심 매관심 와 안무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 어때요? 임블룸 안무가? 어 네 저희 임블룸 안무가 아홉 명이서 3분 몇 초 되는 정도를 계속 꽉꽉 채워서 진짜 쉬지 않고 달리거든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네 양발이 땅에 같이 붙어있는 초가 별 몇 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안무를 할 때는 뭔가 좀 웨이트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무는 뭔가 쉬지 않고 체력을 소모하는 느낌이라서 좀 크로스피스를 하는 느낌이라고 제가 한번 라이브하고 춤추고 나면 되게 힘들겠다 그죠? 김도 많이 나고 약간 원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안무를 힘들게 만들어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지금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승부욕이 느껴졌구나 아예 해내고야 말겠다 처음에 연습했을 때 뭔가 아 이거 가능해요? 어쨌든 그 정도였어? 네 근데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무랑 다이어트 같이 지닌 안무랑 다이어트를 같이 한다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니 멤버들이 하나하나 보니까 약간 철권 캐릭터들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 나 요즘 철권하고 있는데 아들이랑 다들 본 것 같아 리더십으로 카즈아 좀 다 약간 느낌 약간 저쪽이 하우는 약간 리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매튜는 매튜고 매튜 있잖아 매튜 뚝뚝인가? 노래하세요 예예 네 노래하십니다 갑자기 감독해 보겠습니다 노래하십니다 자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야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그 만찐난처럼 생긴 친구들인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된다 남잔데도 오 흰씨 잘생겼죠? 아 예 인물 아주 출중하십니다 흰씨도 예뻐요 귀엽고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좀 듣고 감상표 좀 여쭤볼게요 흰씨 예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블룸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련아 고마워 아시니와 어제와 달라진 눈부신 라이트 눈을 뜨며 꿈추렸던 꽃잎은 피어나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다 물들여도 영원한 건 어때 결국엔 모두 신올테니 난 운명조차 Change 향해 on my mind 놓치지 않게 Chance Baby So because of you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해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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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말은 변함 없대 또 난 달려갈게 난 네 돈 내 안의 face 모든 게 변해 갈테 내가 가장 눈부신 지금 너에게 줄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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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ay 시작과 끝의 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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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줄게 흔들리지 않고 피오네 꽃은 없어 너도 알잖아 보지 않은 일은 생각 안 할래 너만 생각할게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다 물들여도 영원한 건 없대 결국엔 모두 시돌테니 난 운명조차 change 너 향해 my way 난 그저 모르는 척 방금 가뜩할때 너에게 줄게 힘겹게 뜯내 조금이 떨려운데도 멈출 수 없어 for you and me 널 향해 매일 더 달릴수록 멈출 수 없어질 걸 알고도 겁없이 뛰어들어도 깊이 빠져들어 네 입술 끝에 꽃피운 my name 영원히 PT지 않게 불러줄래 of my way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에 대해 탈때 널 말이 편해 없대 또 나 살려줄게 Him you ever refer to me the 마지막 love 내 가장 눈부신 지금 너에게 줄게 Oh My day, 시작과 끝은 너 Oh My day on, Oh 다 내게 줄게 Because of you Yeah, it's you 감사합니다 멜로디가 확 꽂히네요 그죠? 그죠? 확 들어오잖아 언제 그렇게 불렀어요? 멜로디가 꽂힌다고 아 진짜 김씨 어때요? 노래 제 노래도 굉장히 폐활량이 피로로 한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는 더 한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아니 그 녹음실 부스가 습기가 찰 정도로 녹음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메인보컬, 서버보컬이 따로 없네요 없어 없어 아 네 진짜 다 매보네 보니까 다 매보 재호씨 와 노래 숨 언제 쉬나요? 아다 폐활량 겁나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다이어트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장동규 씨가 작곡가 쌤 양해치인가요? 양해치? 높은 압으로 춤까지 추라니 최유정 씨 찢었다 찢었어 잘생기고 키도 큰데 노래도 잘해 진짜 이은지 씨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네번째 청난방 입은 분 누구예요? 노래 잘하네요 청난방 누구야 청난방 화면에서 네번째 아까 중간에 딱 장하오예요 장하오 아 장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받았네요 네 이 문자는 약간 생일선물 같은 문자네요 네 칭찬받 안철민 씨가 동환이 형 흐뭇하게 보내요 옛생각 많이 나는군요 옛생각도 나는데 정말 하나하나 분들이 너무 그 굉장히 유니크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자꾸 보게 되네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가 봐도 멀췄 네 멀췄 제로벤스원은 공연 스케일이 엄청난데 일단 8월 15일날 첫 팬콘을 여는데요 고척돔에서 야 팬콘을? 고척돔에서? 팬콘서트를 고척돔에서 여는데 예매 대기 인원만 8만명이고 이미 그 넓은 공연장이 전성매진이 됐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차민서 씨 사연 멤버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차민서 씨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차민서 님께서 중학생 제로제인데요 어제 팬콘 티켓팅 도전했는데 실패해서 3시간 동안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특히 유진 오빠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유진씨가 어디 보지? 유진씨가 바로 읽고 있어요 지금 강렬하게 읽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진씨가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이 친구는 아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생 재밌는 거 놔야 되는데 차민서 양에게 우리 유진 오빠가 직접 뽑아주면 내가 난리 났어 지금 민서가 지금 듣고 있을 거야 어 유진 오빠가 지금 뽑아주는데? 제로주 민서 어? 유진 오빠가 직접 뽑고 있어요 자 뭔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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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오빠가 준 선물은요? 라면이요 라면! 와 라흥야 죄송합니다 배고프지 말라고 야 못 그려먹겠다 이거 유럽 오빠가 준 라면 어떻게 그려먹어 음... 하느니씨 테레군 테레군 손등의 밴드 무슨 일인가요? 왜 그래? 어 방금 뗐는데 밴드가 떨어져가지고 닫혔어요? 아까 음악방송에서 이제 악세사리에 긁혀가지고 아이고 잠깐 붙이고 있었어요 디테일에 다들 팬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셨지? 다치지 마요 하는거지 뭐 흰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네네 얼마전에 흰씨가 대형 면허를 땄다는 소식입니다 아 저 SNS 들어가면 그게 첫 포스팅이요? 예 예 제가 그 운전을 되게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해?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음악 들으면서 되게 드라이브 하는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의 그 버킷리스트랄까? 뭔가 이렇게 중장비 대형 버스? 중장비? 큰 차들? 네네 그래서 그 일정이 되게 타이트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요 일주일을 좀 그냥 쉬지 말아보자 아아 가만히 안내드렸다 이거구나 그래서 네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 4일 정도 만에 딴 것 같아요 실기를 100점 만점, 만점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어필을 하자면 그게 한 12분인가 13분이 최대 시간인데 저는 9분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차들은 잘 운전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 앉아서 조작을 할 때는 우와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진짜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다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대로만 하면 되게 재밌게 했어요 비수계에 걸로 알바 하려고 기술 배우면 좋으니까 광화버스 이런 거 포크레인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죠 운전면허 다 있나요? 우리 제로베이선 멤버들은? 저희 한빈이랑 지금 테레밖에 없습니다 두 분만? 그럼 지금 운전하지는 않죠? 자가운전 하죠? 최근에 했던 캠프제로베이선만이라는 리얼리티에서 둘이 캠핑카를 따로따로 이렇게 끌어섰습니다 멤버 태우고서 아 멤버들 태우고? 네 캠핑카가 2종 보통으로 되나요? 1종 보통 1종 보통이 있어요? 네 그것만큼 힘들면 흰한테 얘기하세요 그렇지 흰이 다 물 수 있어요 같이 캠핑하면 재밌겠다 제가 운전 잘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우리 지웅씨가 팀의 리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잖아요 그렇죠? 네 유진씨가 본인이랑 정신연령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저는 이제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나이 먹을수록 좀 어려워지고 싶잖아요 네 저는 이제 좀 귀여워지고 싶고 이제 멤버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좀 유진이랑 몇 살 차이에요? 몇 살 아 아홉 살이요?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아홉 살이요? 아홉 살 맞나요? 아 맞아요 실제 제 동생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와요 아 실제 동생이라 그래서 좀 더 제가 챙겨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얼굴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 맞아요 다 너무 잘생겼지만 약간 닮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다 형제가 그런가요? 유진씨 별로 기분 나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불편해요? 형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바로 안 해? 아 졌습니다 아 너무 졌습니다 불편합니까? 리더 한빈씨의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규빈씨라고 규빈씨가 어? 왜죠? 어 이게 단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말 안 듣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뭐뭐 하자 했을 때 규빈이가 이제 분위기를 한번 띄워줘요 싫어요 이러고 아 싫어요 싫어요 몰래? 네 네 네 똥강아지라고 되게 귀여워 보여 애교 애교예요 아 애교쟁이구나 아 애교 한번 봅시다 우리 무슨 표정이야 애교 한번 봅시다 저희 팀에서 제일 애교를 힘들어합니다 저희 팀에 애교 담당이 있습니다 있어? 아니 일단 이 71 애교 좀 보고요. 그냥 해. 지금 봐. 저렇게 웃는 것만 해도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럼 교빈 씨, 교빈 씨. 갑자기 애교 어려우니까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번. 이거 한 번만. 여기 카메라 보고. 따뜻한 미소 한 번만. 따뜻한. 따뜻한 미소. 클로즈업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고. 나 이뻐해줘. 하나 둘 셋을 해주면. 그래? 나 이뻐했잖아. 엔딩 포즈, 엔딩 포즈. 하나 둘 셋. 나 이뻐해줘. 안 이뻐할 수 있어? 귀엽다. 저렇게 하는데? 너무 귀엽다. 이제 멤버들이 놀린다. 신나의 애교 담당이잖아요, 우리 동아 씨가. 앤디가 애교잖아요, 앤디가. 저는 위트 가이예요. 계속해서 위트. 애교 담당이 누구예요, 우리 규빈 씨. 그러면. 이 친구랑. 유진이. 이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요리조리 담당이라고. 모든 걸 도맡아 이제. 리키? 리키.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유진 씨 항상 건강해요. 항상 건강해요. 항상 건강해요. 아 아닙니다. 건강하는데. 자 막내 애교 한번 봅시다. 막내 애교. 막내 애교? 아니면 아까 민서야. 민서한테. 그래 민서한테. 아 좋다. 역시. 라면과 더불어서. 좋다. 민서 님이 중학생이시잖아요. 네. 제가 원래 보이스플레닛에서 누나 사랑해요를 했었거든요. 반말로 해보겠습니다. 오 역시. 저도 어린 친구니까. 대사 하나 드릴게요. 대사 하나 드릴게요. 네. 그대로 따라하세요. 민서야.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내가 너랑 사귈게. 와.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민서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너랑 사귈게. 민서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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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빈 같았어 방금. 민서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너랑 사귈게. 민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다 민서로 이름 할 것 같아요. 멤버들 유형어가 있나봐요. 매튜씨는 I love you I love you. 성매튜 이게 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제스트도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하면. 혹시 같이 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어떤 거를. 그래서. I love you. I love you. I want you. I want you. 그럼 두 손으로. 성매튜 하는 거예요. 성매튜. 네. 다 같이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들?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할게. 우리가 다 따라 할게. 마이크를 누가 대줘야지. 오케이. 앞에 보고. 네. I love you. I love you. I want you. I want you. 성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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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나중에 우리들은 골라야 되겠네요. 매실주. 죄송합니다. 난 담금주. 아. 5257님. 같이 카페에 알바하던 김태희 언니가. 이름이 김태희인가요? 아. 그렇겠죠. 한빈이 대학교 선배였어요. 오프 시작할 때 한빈이 많이 응원해달라고 하길래. 투표해줘야지 하다가. 눈 떠보니 제가 제로즈 일기라는 항상 응원해, 떵한빙 감사합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방송예술대학교여서 선배님이세요 대단합니다 한빈이 김태희씨에게 갑니다 뭐야? 이게 나가도 되나요? 괜찮아 괜찮아 똥꼬라고 항문 클렌저와 티슈 항문 전용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야 근데 신인들이랑 다르네요 이게 단어 하나도 실수할까봐 항상 확인을 하고 나가도 되며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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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잘 닦으세요 태희씨 오 갑자기 흰씨에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별명이 인천 에일리였는데 얼마전에 에일리 헤븐을 리메이크 했다고요? 네네네 진짜 리메이크 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네 에일리씨도 흰씨한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네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소감을 남겼어요 이렇게 제가 인천 에일리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얻은 별명으로 네 제가 실제로 데뷔를 해서 에일리 선배님 노래를 진짜 리메이크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영광이다 라는 그런 소감을 올렸는데 직접 댓글도 달아주시고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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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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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아 야 야 야 자 애교쟁이 규빈이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잊고 있다고 해요 그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그 사실 올라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흰 님을 봐주셨었는데 어어어 그때요? 그때부터 말을 할까말까 생각했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 진짜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 뭐야? 시든꽃에 물을 주듣기하고 시든꽃에 물을 주듣기하고 네 그거 그게 그렇게 오래된 노래예요? 네 한 번만 라이브로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오 소름! 와 규빈이 녹았어 녹았어 제가 다 영광입니다 그럼 누나 자랑해요 애교 한번 해줘야지 그래 보답해야지 원래 저는 누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랜만에 나와서 저의 신곡 너에게로 중간에 실수는 조금 했었지만 아유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콘서트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 베이스원도 네 저희 제로 베이스원도 저희 컬투쇼 나와서 저희 우차사 때부터 어우 진짜 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그리고 흰 선배님 저희 음원으로만 듣다가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너무 진짜 너무 황홀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인블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제로 베이스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디 오늘 고생했어요 네 간헐적 DJ 김도하는 다음 그 가평 최재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얘도 irrational 어허어 embody 뱀아 각자들 합 películ 이랄 근데 왜 또